전기기사 1급 반갑습니다. 전기기사 1급을 준비하고 있는 66세 정대섭입니다. 요즘 살아가는 인생이 참 깁니다. 최소한 100세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대인데요. 제 나이가 지금 66세지만 아직 한 30, 40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풍요롭게 사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기기사 1급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공부를 해서 기기심을 한 3주 정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. 기기사 1급 열심히 했습니다. 제 속에 따라 봐야죠. 박희 선생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. 모든 설명을 책을 안 보고 전부 다 칠판에 다 적더라고요. 좋은 게 뭐냐면 요약 내용을 요약 정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. 그 요약 정리를 가지고 책에는 많은 양이 있지만 운영 선생님께서는 요약을 해가지고 바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.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는 다 어려웠어요. 다 어려운데 그중에 특히 계산 문제가 많으면 정기해라 하고 그것도 정기작이야. 그쪽이 조금 어려웠는데 박은일 원장님께서는 몰라도 무조건 다 읽어봐. 읽으라고 했어요. 7번, 10번.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칠칠할 수 있어요. 자격증 취득은 기본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력이 없어도 전혀 전공을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자격증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자격증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. 내가 이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일단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이 마음에는 자격증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할 수 있다. I can do it. 나는 할 수 있다. 결국 고맙습니다. 난 다뉴고